자, 오늘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뭘 해서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나물을 따먹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다. 사람들이 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시킨 대로 안 한 것이 죄다. 자, 그럼 오늘 그 선악과나물은 그 정체가 뭔지 그거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게 죄다. 이런 말인가? 과연 무슨 말인가?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요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시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더라. 이미로 먹더라. 물어보지 않고 네 선택대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먹고 인간은 죽게 되었다. 왜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는가? 그것도 여러분이 좀 선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 나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어저께 뭘 배웠어요? 여러분 맨 첫 시간에 배운 것. 그래서 그 맨 첫 시간에 배운 것을 알아야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억납니까? 맨 첫 시간에 배운 것. 생명나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따 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알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지식이지. 영어성경에는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아시겠죠? 나무는 The tree of knowledge. Knowledge는 뭐예요? 지식. 지식의 나무. 뭐를 알게 하는? 선과 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다. 두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가 그 다음에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구별해서 이것은 선이구나. 이것은 악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 왜 그럴까? 여러분은 선이 무언가를 아십니까? 선이라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만 선악과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여러분이 진짜로 알게 됩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끌어 앉아 엎드려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상을 얻을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 이미 선과 악은 결정되었잖아요. 선은 누구예요? 선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악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비조물인 인간이 무엇이 선일까? 무엇이 악일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인간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항상 무슨 선일까? 무슨 악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봐야지. 무슨 선이고 무슨 악인지 알아보는 공부를 무슨 공부라고 해요? 법 공부지.. 여러분, 고시치는 사람들이 법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 법은 뭐를 결정하는 게 법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야 우리는 안심을 합니다. 왜? 법이 없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각자의 기준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사회가 무질서해진다. 그래서 범죄가 많아진다. 그래서 법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뭐가 선이고? 법이 선이고, 그 다음 뭐가 악인가요?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나무를 너희들은 따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법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네. 왜? 선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선하고 싶다 하면 나를,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선을 아는 것이야. 그렇죠? 그리고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 아닌 것이라면 그것은 다 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그 사랑은 참으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무슨 사랑밖에는 없어?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지.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신 분은 누구 밖에 없다? 하나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에서 뭐가 나와? 생기가 생명이 나오잖아.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사랑의 나무인데 무슨 사랑의 나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생명과 나무만 따먹으면 그것이 바로 선이야. 왜? 그 생명과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다음에 선이 아닌 것은 다 악이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아니면 뭐예요? 생명이 아니면 그건 다 사망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만이 뭐예요? 생명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생명과 나무만 따먹으면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오직 선은 그것밖에 없어. 그것만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만 먹으면 우리는 다른 것은 필요해야 하네. 필요해야 하네. 필요하죠. 생명 아닌 것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야. 진선미의 나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 동안에 여러분이 배운 것은 뭘 배웠어요? 생명을 배웠어요. 즉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것은 결국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실 때까지는 다 무슨 나무를 먹고 살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그것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 그걸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나무를 떠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면 우리는 이미 선을 떠나고 뭐를 떠난 거예요? 생명을 떠난 거지. 그런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선이 뭐냐? 네가 선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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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잘 지키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떠나면 우리는 무엇을 떠나 버린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 버린 것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다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는 다 뭐가 붙어? 다 조건이 붙어. 네가 나에게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법을 공표하는데 너희들이 이 법을 잘 따라서 지키면 살아갈 거고 법을 안 지키면 버릴 거야. 그것은 이미 무엇을 떠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죽을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이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다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디 너희들은 선만을 선택해라. 그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해 버리면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뭐를 결정해야 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너희들끼리 결정해서 너희들끼리 뭐를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병에 걸리셔서 내가 왜 병에 걸렸나?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조건적 사랑 때문에 걸린 거예요. 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병에 걸릴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조건적 사랑만이 그 속에 생기가 있으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 웃긴다고 그러고 그걸 떠나버리면 우리는 다 자동적으로 무선적이 되어버려요. 조건적이 되어버리죠. 조건적이 되면 조건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 되면 상대방에게 조건을 붙여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또는 우리가 정한 법을 잘 지키면 이 조건이 붙어 그러죠.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 시킨 대로 법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벌 준다는 것이 조건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건적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너를 지배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할 거고 말 안 들으면 사랑을 못해.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지배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배하겠다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시킨 대로 하라는 얘기는 뭐에요? 막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부려먹겠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간다. 회사 주인이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부려먹겠다는 일이에요. 부려먹고 그 대가로 월급을 주겠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이 세상에는 완전히 뭐화되어 있어? 정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에요. 부조건이다. 그러니까 조건적 사람은 지배하겠다. 그 다음에 지배하겠다. 말을 잘 들으면 지배하겠다는 말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지 상대방한테는 그냥 부려먹는 거에요. 그래서 다 누구 좋은 일 시키자고? 자기 좋은 일. 그렇게 상대방들은 비지배 계급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배하겠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기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기적이 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정상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아니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한.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왜? 서로 서로가 입장이 달라서 그렇죠? 서로 서로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기심. 이기적이 되고 그 다음에 뭐에요? 욕심이죠.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해달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면 더 잘해달라고 또 어떻게 해? 잘하는 놈한테는 월급을 올려주고 못하는 놈한테는 월급을 깎고 이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는 행동하지 않아. 무조건적 사랑은 뭐에요? 아침에 와서 10시간밖에 일한 사람이나 점심때 와서 5시간밖에 일한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다 같은 일당을 지급한다. 그게 조건 없나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은 불공정하다. 그것은 악하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선과 조건적 사랑의 선은 같이 아는 거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하고 일한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불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너희는 내가 선함으로 나는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은 보수를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인간으로 볼 때는 뭐에요? 그것은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가치관이 같아요. 달라요. 정반대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은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선악의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조건적 사랑에서는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벌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이 생기면 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위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자기가 시킨 대로 일 안 하면서도 어떻게?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일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짓 위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 안 하면서도 일하는 척하고 산다는 것이 스트레스 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위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이게 점점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놈과 우수하지 않은 놈, 열심히 한 놈과 안 한 놈 사이에 이렇게 차별대우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계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 본질적인 원인이 뿌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등수를 매기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하면 결국은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경쟁! 그렇죠? 경쟁!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경쟁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경쟁이 생기면 반드시 승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패자가 있어. 그러면 승자들은 또 어떻게 돼요? 패자를 보고 뭐라 그래? 저 병신새끼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선은 뭐가 생겨? 나는 저 패자들보다 뭐예요? 나구나. 나는 잘났어. 여기서 교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이 되면 이런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교만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 패자들은 뭐가 생겨요? 패자들은 무슨 마음이 생겨? 열등감 승자들은 교만, 우월감, 자존심, 패자들은 자괴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뿔이 어디라고? 조건적 사랑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패자들은 또 뭐가 생겨? 그 승자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성자들 보고 뭐예요? 부러워. 부러워할 수도 있고 부러움과 함께 뭐가 또 와요? 시기심이 생겨. 그리고 질투심이 생겨. 그래서 모든 것이 경쟁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런 모두를 이런 모두를 뭐라 불러 우리가 간단하게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유전자 꺼요? 안 꺼요? 꺼요. 그래서 이 시기심, 질투심, 증오심, 또 승자들이 자기들을 멸시하면 분노가 생기고 이런 모든 아주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 유전자를 꺼는 것, 생기를 막는 것들은 다 뭐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살 길은 뭐밖에 없다?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이 세상은 이 모양, 조건적 사랑으로 이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어떤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 새로운 길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길,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왕창해서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스트레스의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유전자는 꺼지게 되고 결국 사망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의 뿌리가 이 사망의 뿌리는 뭐다? 조건적 사랑이다. 그렇게 조건적 사랑이 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란 말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조건적인 성향을 그 본성을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조건적 본성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조건적으로 살고 조건적 생각을 하면 우리 유전자도 다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리고 결국 우리가 태어나도 결국 우리 유전자는 조건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병아리를 많이 부화시켜요. 매년.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병아리를 우리 방 안에서 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상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데 집사람이 병아리들을 뉴스타트를 시키겠다고 병아리 사료가 있는데 사료만 주면 안 된다고 이제 싱싱한 채소, 과일, 사과 껍질 싱싱한 채소 해서 병아리들은 큰 걸 못 삼키니까 잘게 다지고 넣어 주거든요. 주면 병아리들이 사료보다 건강식을 훨씬 더 좋아해요. 병아리들이 와서 콕콕콕콕콕 집어먹는데 가끔 가다가 잘게 안 썰어진 게 있어. 좀 이렇게 긴 거. 그거를 어떤 병아리가 콕 집으니까 길죠. 남의 것보다 더 커. 어떻게 크게? 도망가요. 큰 거! 대박! 그러면 뭐예요? 나눠 먹을 생각 안 하고 싹! 토끼예요. 토끼면 아직도 먹을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거 뺏어 먹으러 또 다른 병아리에 쫓아가요. 본성적으로 나빠요. 이것들도 겉으로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 나쁜 성질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 할 만큼 그 병아리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타고나면서 지금 먹을 거 충분히 있잖아. 구태야 그 긴 거 안 따라가도 돼. 그런데 그것만 다 따라가고 다른 놈이 더 큰 거 찌붕은 그게 더 부럽고 징토하고 따라가고 역시 이 세상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이 일전자가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선이다. 즉, 무조건적으로 사랑만이 선이다. 아를 거부하면 벌써 우리는 뭐를 떠난 거예요? 진리를 떠난 것이고 우리는 따라서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 것이고 무조건적 사랑에서 생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생기를 떠난 것이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를 떠나서 선악과를 선택을 하면 우리는 결국 죽어 안 죽어 죽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법공부처럼 복잡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선. 하나님만이 선이다. 그 선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선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그 선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은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지. 맞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 하나님의 선을 내가 알게 되면 내 파가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되고 내 생체 전자파도 따라서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유전자는 꺼져 있을 때는 회복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복귀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이 조건적 세상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요? 십자가에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선이고 하나님만이 선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 본인이 우리 모든 조건적인 인간, 곧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조건적인 몸을 갖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부활 즉 부활은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도록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드디어 그때는 하나님이 가지신 무조건적 사랑, 우리도 우리 안에 모든 조건적 유전자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주시면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서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후서 자 우리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교만, 자랑, 욕심, 돈 더 벌고 싶고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썩어져서 헐기 되어버릴 것을 피하여 누구의 성품에?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영어로는 Divine Divine 신성이죠 Divine 성품 Nature Nature 본성입니다. 우리도 신의 성품 신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없어진다? 뭐가 없어져 버려? 사망이 없어지지 그렇죠? 신의 성품 그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사망을 없어져 버려 그래서 생명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속에는 더 이상 사망이 가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 선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생명나무이고 그 생명나무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너희가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처럼? 포도원 일꾼들처럼 불공평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느낀 것이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천사장 루스벨이라는 천사장이 그것을 맨 처음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무래도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하면 온 피조물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될 수 없어요. 벌 안 주니까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김정은이 같은 놈도 안 죽이고 살려놓고 있잖아. 그러니 엉망되어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역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굉장히 이게 틀린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만이 뭐예요? 생명이고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천사들이나 인간들이 다 깨닫게 돼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일생동안 조건적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유전자가 꺼져서 어떻게 결국은 내 명을 못살고 죽을 수도 있나요?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 오로지 무엇만이 진리다?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우리에게는 선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한분만이 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조건적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해가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놀라운 진리 아 결국 우리가 일생동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만 따먹고 살았구나? 네! 선악과만 따먹고 살았구나. 지금부터는 나는 생명과 그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만 이제 따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나는 뭐예요? 나는 이때까지는 선악과를 선택하고 그것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결과가 이렇게 질병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명나무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의 임이 조건적 사랑의 임이 아주 크게 몸에 베어 버려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느껴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자꾸만 뭐가 튀어나와? 조건적 생각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우리도 병아리들처럼 대박! 어떻게 남들이 뺏을까도 도망친다. 그것을 나눌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재창조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가 생명과 나무를 선택하는 그런 앞으로의 생활이 되시고 지휘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났죠? 선과 악. 지금 이 지구상에는 선과 악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 한분뿐 하나님 한분만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있습니다. 하나님 한분 이외에는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완전히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선악과 이 조건적 생각 조건적 사랑에 습성화되어 버린 이 조건적 사랑 그 스트레스 그 죄 그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이런 놀라우신 생명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생기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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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